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호선 산업 IT팀장과 경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뭘 들어 세계 곳곳에서 뭐가 뭐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들립니다. 차량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든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기름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식료품뿐만 아니라 기름. 그러니까 생필품 대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인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믿기 어려운 후진국형 사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닷새째 주유 대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요. 몇 시간째 이어지는 기다림 때문에 운전자가 화가 나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조바심에 사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족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지 교사가 주유를 못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일도 벌어져서 필수 인력한테 기름을 먼저 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U는 브렉시트 후에 외국인 인력이 돌아가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나를 인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국은 아시다시피 7월에 코로나 봉쇄를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니까 환자도 늘고 자가 격리자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럭 운전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가 된 겁니다. 지금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쓰레기 수거 같은 공공 서비스 부문도 지금 삐걱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까지 물류 배송도 전방위로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저도 있어봐서 압니다만 전기값이 굉장히 싸고 정말 마음껏 씁니다, 풍부했었는데 중국이 또 전기가 또 모자란다고요? 유럽에서 영국이 문제라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전력량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전력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의 가동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호주가 사이가 좀 갈라진 후에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는데 수입량의 절반이 넘는 게 바로 호주산 석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 따라서 화석연료발전을 규제하는 것도 전력량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아껴서 쓰자. 그래서 지난달부터 기업이라든지 가계 전력 소비를 제한하는 소비 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나 기업, 가정만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글로벌 부품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장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GDP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공장 밀집 지역이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당국의 엄격한 이런 전력 사용 감축에 따라서 지금 생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반조태 기업이라든지 우리의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지금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해라 이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진짜 문제는 부동산그룹 헝다가 아니라 이 전력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지 상황은 좀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일이군요. 공급망이 꼬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체 현상 낯질로 놓고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위축됐던 경기가 반등한 후에 소비는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전에 부품이 그만큼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죠. 빨리 생산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속도를 따라가주지 못했고요. 또 공고로 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류 대량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지금 다 꼬이고 있는 겁니다. 연초부터 시작됐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지금 하반기에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이 생산 차질이 한 1천만 대에 이를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지금 물류 대란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물동량 자체가 늘고 있고 거기다가 적재량은 부족하고 유가는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도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수출 기업들은 만들어놓고도 보내지 못한다 이런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 곳곳에서 예를 들면 이케아 매장 같은 경우 가면 일부 침대나 의자 프레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동남아나 유럽,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못 팔죠, 제품 자체를. 그렇죠. 그리고 코스코 매장 가면 미국산 보관용기라든지 랩 같은 게 일주일 넘게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오는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맥도날드 같은 일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해시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아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면 다른 메뉴로 대체해 주거나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급 차질을 빚다 보니까 원가 상승 요인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결국은 인플레 우려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업체들은 우리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때 팔 제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눈뜨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운임을 더 얹어주고 지금 컨테이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운임은 비싸지고 그 운임만큼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만 찾을 이슈가 원자재 가격 이상으로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건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격 인상 요인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어젯밤 사이에 지금 뉴욕 증시 크게 떨어졌던데 우리 증시도 오늘 별로 안 좋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인플레 압력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코스피가 1.2% 내린 3060선으로 마감됐는데 장중에는 3030대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천선이 깨지다가 가까스로 천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하강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긴축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경기 둔화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스태플레이션 의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분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정호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